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일본을 따라간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본을 따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기 발전을 우리나라가 발전해온 과정부터 그리고 부동산의 지금 흐름까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일어났던 금리가 굉장히 낮았던 사건과 동시에 일본과 같이 그 시절에 맞춰서 인구가 감소하던 그런 부분까지 많은 부분에서도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일본의 버블이 과연 그 버블로 계속해서 30년 잃어버린 지금 10년을 넘어서 20년을 넘어서 30년이 왔는데 우리나라도 이 버블이 과연 일어나느냐. 그리고 나서 똑같은 잃어버린 30년이 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버블은 그동안에 어디에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질인 사태도 따지고 보면 버블 사태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런 사태를 거치지 않고 잘 통과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이 버블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걸 다시 일으켰느냐, 일으키지 못했느냐의 차이인데 그것을 오늘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버블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그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와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어떻게 해야 부자 되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꼭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꼭 배워가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버블이라는 것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산층도 많이 생겨야 하고요. 그 당시 경제 성장률도 많이 있어야 합니다. 버블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일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를 제가 우선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있었느냐. 우리나라랑 달리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 전쟁 특수를 경험하고 그 특수를 기반으로 해서 발판으로 해서 이 시점에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침 동서냉전의 시대에서 미국이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일본이 그다음에 서독이 소련이 지배했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경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원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지금 최근 몇 년간 중국이 굉장한 경제 성장률을 보였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이 그 당시에 1960년에서 1970년대에 엄청난 경제 성장률이 중국의 지금 경제 성장률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느 정도 상황이냐. 영화를 보시면 블레이드러너라는 영화인데 옛날 영화에 보면 미래에서 일본 게이샤가 광고판에 출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흡사 요즘 헐리온 영화에 중국 시장에 잠식돼서 중국 자본 들어가서 중국색이 너무 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일본의 발전된 성장 속도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그 영화가 자발적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973년도에 오일 쇼크가 터집니다. 그 당시를 보시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오일 가격이 2달러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 오일 가격이 11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5배 이상 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국이 아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어떻게 했느냐. 당시에는 지적재사권 문제도 별로 그렇게 강하게 규제하던 것도 아니었고요. 미국이 지원을 해줬고 그 묵인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소니라든가 파나소닉 같은 가전 회사가 완벽하게 그 시장을 잠식했고. 그 다음 이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일본의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컴팩트하고 그 다음에 마감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캐논이라든가 JVC 같은 카메라든가 영상 장치 회사들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 보시면 중국 제품들이 굉장히 싸구려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일본과 중국의 차이점은 뭐냐. 그 싸구려 제품으로 시장을 장악했지만 이 시점에 미국, 그 다음 유럽의 카메라 회사, 자동차 회사 이런 것들을 싹 눌러버리고 쉽게 얘기하자면 중국의 반도체 회사가 삼성을 눌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느꼈던 게 뭐냐면 일본은 잡아먹힌다. 그래서 그 당시 영화가 이 블레이드 러너 말고도 로봇캅 3라든가 그 다음에 백두 더 퓨처 같은 영화를 보면 미래의 모습에 일본 상류층의 일본 문화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정도입니다. 그만큼 일본의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 속도가 대단했고요. 이런 성장 속도를 갖고 있고 크게 발전하던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시점에서 이 시점까지 단 10년 동안 1960년에서 1970년 사이에 물가가 2배가 올랐는데 일본의 물가가 2배가 올랐는데 부동산은 50배가 오르게 됐습니다. 50배.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자산 가치가 25배가 상승했다는 거죠. 이거는 신흥 경제 개발 조상국 같은 데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이 당시 이런 일로 인해서 일본에 어떤 기조가 생기게 됐느냐. 부동산은 오르기는 하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공식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좀 들은 얘기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미국은 굉장히 답답한 거죠. 오일 가격이 올라가니까 오일 가격이 오른다는 건 그 당시 어떻게 되느냐. 오펙 합의로 인해서 오일 가격을 오일을 살 때는 달러로만 거래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달러의 주 사용처가 이 석유 사는 게 굉장히 한몫을 하고 있었는데 석유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미국의 달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금리를 상승시킵니다. 미국의 금리를 상승시키는데 아까 그 상황에서 일본은 계속 엔저 유지를 하면서 미국의 경제 수출 1등 해서 전 세계 시장을 잠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겁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본한테 빨리 플라자, 미국 맨하탄 플라자 호텔로 경제 재무상 와라 해서 어떻게 되느냐. 프랑스, 영국, 서독, 그 당시 독일이 동독하고 서독하고 나눠져 있었어요. 서독하고 그다음 미국, 일본 재무장관이 모여서 플라자 합의라는 거를 열게 됩니다. 플라자 합의는 왜 플라자 합의냐. 여기가 미국 맨하탄의 플라자 호텔인데 여기가 어디냐라고 하시면 지금 여기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항상 크리스마스 때마다 영화, 외화로 나왔던 나홀로 집에, 투에 나오는 케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플라자 호텔에서 사진 찍은, 영화를 찍은 부분이 나왔는데 바로 그 유명한 호텔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달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달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일본은 엔화로 달러를 사드려라. 독일 서독도 마르크화로 달러를 사드려라 해가지고 막 달러를 사드리니까 어떻게 되죠?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마르크화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절반으로, 엔화 대비 절반으로 하락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일본은 엔저 현상으로 굉장히, 엔저 기조로 수출을 굉장히 신나게 하고 있었는데 그 신나게 하던 수출이 플라자비를 기점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팔아먹기가 힘든 거예요. 상대적으로 미국에서는 같은 가격의 물건이라고 해도 미국으로 넘어가면 그 물건의 가치가 가격이 두 배로 올라가니까 이게 옛날보다 사람이 쉽게 살 수가 없던 겁니다. 지금 쉽게 생각하면 중국의 물건을 갑자기 두 배 가격으로 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사시겠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일본이 드디어 삼성을 누르고 반도체 1등이 올라섰다, 그런 이미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라가도 잘 되고 있었는데 당시 일본으로는 조금 답답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잠깐의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시면 하시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본이 경기 부양책을 쓴다고 한 정책이 뭐냐? 금리를 낮춘 겁니다. 일본의 금리를 급격하게 빠른 시간 내로 낮추다 보니까 그래서 1985년에 프라자 합의가 있었는데 1986년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인 버블, 일본의 버블 경제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라자 합의가 일본 버블의 시작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프라자 합의는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하락시켰고 그레인에서 경기 부양책을 쓰게 만든 원흉위기지 이제 버블의 시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이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한다고 주로 돈을 푼 곳이 어디냐? 부동산 LTV, 부동산의 대출 규제를 많이 풀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때부터 신나게 일본의 자산 팽창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싼 풀린 돈으로 재테크를 해요. 재테크가 뭐죠? 주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겠죠. 그렇게 투자를 하니까 사람들이 잔뜩 그렇게 투자를 하니까 주식이 막 올라가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또 어떻게 되죠? 거기에서 또 자산이 높으시군요. 또 돈을 많이 빌려줘요. 그 빌려진 돈으로 또다시 재테크, 재테크에서 또다시 주식 상승 그렇게 올라가는 이런 순환 구조가 무한 반복으로 일어납니다. 당연히 부동산에서도 땅을 하나 사놓으니까 땅이 가격이 올라가요. 땅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다시 부동산을 여기에서 대출을 일으켜요. 대출을 일으키니까 그 돈으로 또다시 부동산을 사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또다시 이렇게 대출을 일으키는 무한 반복이 일어납니다. 지금 얘기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거 이 자산들의 실질 가치가 올라갔나요? 실질 가치가 일어난 게 아니라 이거는 돈 놀이로 계속해서 자산이 말 그대로 뻥튀기, 팽창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이 상황이 갑자기 낮아진 금리. 원래 일본이 잘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추고 그다음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방관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상황이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을 주체를 못합니다. 돈을 주체를 못해요. 일본이 돈을 주체를 못하고 그 당시에 클럽 같은 데 가면 완전히 난리가 났죠. 주체를 못하니까 돈 쓰는 거, 노는 거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 흥청망청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고 일어나면 일본의 니케이지수가 말 그대로 여태까지 볼 수 없는 상승세를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 한 1989년도 그 당시 주가 상황을 보면 이럴만 합니다. 어떻게 되죠? 전 세계 50개 기업 중에서 30개가 넘는 기업이 일본입니다. 전 세계 50개 기업 순위를 매긴 것 중에서 1등이 엔티티인데 지금 여기에서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2등이 미국의 IBM인데 미국에 비해서 일본이 자릿수 하나가 다릅니다. 거의 4배 이상의 3배에서 4배 가까이 되는 그런 자산 형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주식 자산 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거품은 오른 게 있어야지 떨어질 게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거품은 어디에서 가장 끝점이 오느냐? 너무 올라간 가격 때문에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을 때 그 거품의 가장 정점이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 미국의, 일본의 버블이 어느 정도였느냐? 미친 듯이 1986년부터 89년까지 미친 듯이 올라가고 1990년도까지 올라가는데 1990년도 첫 일본 주식시장 개장을 했을 때 너무나 높아진 일본의 주식 가격 때문에 단 한 거래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신화적인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게 일본의 버블의 정점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일본의 특징은 뭐냐? 이 부동산 쪽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동산 쪽으로 가장 많은 버블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출에서 가장 많이 해줬던 게 특히 토지 부분, LTV 부동산 담보 대출을 많이 해줬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어떻게 되느냐? 은행 간의, 그다음에 이 부동산 회사, 건설 회사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LTV를 원래는 70%에서 120%까지 올려주니까 땅 가격, 그 가격 이상의 대출을 해줬다라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이런 땅 가격보다 높은 대출을 해주지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 당시 일본의 기조는 뭐냐? 부동산은 오르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아이고, 고객님 우리 은행에서 돈을 빌리세요 했는데 저쪽 은행 가니까 이거보다 더 빌려줘. 그럼 그쪽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그거보다 더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얼마까지 해주죠? 거기는 LTV 120%까지 해주던데 아이고, 그럼 우린 130%까지 해주겠습니다. 금리는 더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유치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LTV가 어디까지 경쟁을 하느냐? LTV가 200%까지, 200%까지, 땅 가격의 2배까지 대출을 빌려주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게 그 정점이 1990년대였다라는 거죠. 항상 이 거품은 올라가는 게 있어야지 떨어집니다. 끝 모르게 올라갈 것 같은 일본의 경제와 부동산이 결국엔 끝을 맞이하던 시기가 왔는데 그때가 언제냐? 아까 금리가 내리는 시점에서 부동산 거품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금리가 내리는 시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일본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 4월에 LTV를 결국에는 LTV를 70%로 고정해라. 이거는 더 이상 해줄 수 없다. 여기 빨리 이렇게 해라. 굉장히 급격하게 많은 정책들과 그다음 동시에 금리를 갑자기 2.5%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6%까지 급격하게 올려버립니다. 이것들이 동시에 오니까 어떻게 되죠? LTV 이것까지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드디어 한계가 온 거예요. 더 이상 대출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자금이 막히는 거죠. 원래는 이 자금 나온 거에 맞춰서 딱 거기까지만 하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빚을 내고 빚을 내고 더 늘리고 그렇게 하던 게 계속 쌓여있던 상황에서 자금이 한순간에 돈 맺 경우가 싹 생겨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자 부동산 급합니다. 은행에서는 빨리 이거 빚을 갚으세요 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으니까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일어나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담보 잡은 것보다도 이게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추가로 담보를 더 주셔야 돼요.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부동산을 팔려고 물량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증가하죠. 매물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이 또 가격이 하락하죠. 이게 계속해서 아까는 반대로 일어났지만 이제는 이런 떨어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LTV 200%에서 70% 이것만 계산해도 어떻게 됩니까? 약 130%의 자산이 빠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급격한 시기에 계속해서 자산이 빠지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금리가 급격히 올라갔던 시점 1990년 4월부터 약 9개월 후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작년부터 금리 올라가면서 제가 경고를 했던 게 이런 부분입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부분이 일어났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작년부터 금리 올라가던 시점부터 아마 조금만 지나면 약간의 부동산은 텀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금리를 올리면 매물이 나오는 게 결국에 생길 거다. 올라간 게 있으면 떨어지는 게 있고 금리가 낮아진 게 있으면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제가 경고를 했고 그 부분에서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죠.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중요한 건 지금 보시면 일본은 기업이 솔선수범해서 그다음 기업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가계 심지어 국가 그 누구도 이게 잘못됐다고 인식을 못했고 어떻게 규제할 생각도 안 했고 계속 장밋빛 전망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게 올 줄 몰랐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런 대비도 안 했고 무슨 중간에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본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버블이 왔을 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부동산 쪽에 주로 이런 거품이 많이 꼈다고 했죠. 그래서 부동산 거품이 끝나고 나서 이게 다시 올라가야 하는데 쭉 올라가지 않는 게 보일 거예요. 금리도 계속 낮췄는데 이게 왜 일어났느냐 중요한 건 일본은 계속해서 주로 건설 경기 쪽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소리입니다. 건설 경기에 많이 투자를 했고 쓸모없는 이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다시 건설 이 부분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쓸모없는 건설에도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와 차이점이 있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겠는데요. 공통점은 이겁니다. 금리를 낮춰서 경기 부양을 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오미크론이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동산 자산 이런 거 상승하고 지금 투자를 안 하면 바보다라고 해서 주식, 코인, 부동산 지금 난리가 났죠. 이 부분 똑같아요. 그리고 인구 감소하는 것도 똑같고 금리 오르니까 다시 부동산 하락하는 것도 똑같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일본이 갑자기 위험을 느꼈던 거는 워낙에 오르니까 우리나라 주택 공급 불만이 있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불만이 있었고 그다음에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워낙에 올라가버린 땅값 때문에 무언가 개발을 할 수가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건데 문제는 뭐예요? 언론이 투자 심리를 조장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똑같습니다. 투자를 안 하면 바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토지 중심이었고 우리나라는 아파트 중심입니다. 그리고 LTV 규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규제를 해왔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극격한 시기에 했는데 우리는 규제가 끝난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의 성격과 주체가 다르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시기도 미국이 아직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올렸어요. 그래서 세계에 비해서 먼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일본은 그런 버블 오기 전 시점부터 세계의 중심이었다가 버블이 오고 나서 세계 시장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시점 이후부터 지금 세계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음 정권은 어떤 정권이 되든 다 욕먹을 거예요.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무조건 욕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버블 꺼지는 이런 버블 사태가 조금 어느 정도 껴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꺼지는 것 때문에 이거 잡는 시기에는 어디든지 다 욕먹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경제를 잘 살릴 수 있는 정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미국 서브프라이즈 모기지로 사태처럼 다시 일어나지 일본처럼 그냥 계속해서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는 게 지금 앞에 우리가 닥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무리 이런 부분이 다르더라도 분명히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을 보고 꼭 배우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경제 살릴 수 있는 정치를 하실 수 있는 대통령 분들이 후보자님들께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일본과 다르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일본의 부동산 버블과 분명히 비슷한 부분은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건강한 부동산을 찾을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새로운 개발과 발전, 혁신이 있는 곳 그리고 그게 세계 흐름을 타는 곳 그런 곳이 10년 전에 세종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탄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그리고 천안, 디스플레이, 파주 이런 곳들 일자리 잔뜩 생기고 세계 경제 흐름에 주체가 된 곳 그런 곳을 꼭 보시라는 거죠. 그런 곳을 찾을 수 있었을 때 우리도 우리 재산을 지키고 부동산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